1억 8천 나왔습니다. 1억 9천 계십니까? 2억. 공사를 어떻게 치느냐. 거기에 따라 액수가 달라져. 8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알아! 짝퉁이 판친 옥수라고 사원이 날라보라! 8.5조 악수로 쳐! 미술품 불법 거래 의미로 여러분들을 체포합니다. 저한테 넘기시죠? 미술하는 새끼가 무슨 트로피자랑이야지. 귀신처럼 복원한다는 그 손. 붙어있어야 써먹지. 그림 끄는 지 오래됐다. 그게 벽안도라도? 공양화 복지의 최고 경지. 김홍도가 살아와도 집권자는지 구별 못해. 비미테이션 세계도 레벨루가 있어. 내가 어디 두어야 되는데. 조선 백지만 잘 구하면은 그냥 감정 오백 년이야. 놀고 있네. 몇백 년 모근한 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기는? 만들면 되지. 순한들 좋네. 400억짜리 그림 30억에 사고. 병원 요만 받으면 썰어서 못 해버려.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왔느냐. 궁금하지 않아? 한 집 잘못 걸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쇼타임.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는 몰빵했거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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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